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외국 투자기업과 수도권 기업 첫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성의료지구에 입주하게 될 기업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MR이노베이션과 서울에 본사를 둔 오토 IT 기업으로 MR이노베이션은 수성의료지구의 본사와 연구개발센터를 이전해 고기능성 생물 농약 기술과 화장품을 개발하고 영상 처리 기술을 보유한 오토 IT는 대구로 이전해 지능형 자동차 부품업체와 협업할 계획입니다.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첫 유치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향후 관련 기업들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